이기시는 겁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제시어! 나갑니다. 3인조 그룹 이름 대기 3인조 그룹 이름 대기 3인조 그룹 이름 대기입니다. 예전에 있던 그룹들도 상관없는거죠? 해외도 가능합니까 혹시? 해외 한국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은혁씨가 예전에 몸담았던 그 SRD 안됩니다 SRD 4인조에요 예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3인조 그룹입니다. 자 혼성그룹도 가능하죠? 좋습니다. 자 조식에 주세요